그 당시에 그 설렘, 또 나의 순수함,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첫사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 아, 마음에 담고 늘 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마지막이 부르시고,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신청곡 주셨네요. 9723번으로 신청된 거미의 님은 먼 곳에 먼저 듣고요. 화요비의 백만 송이 장미 이어드리고, 7238님이 신청해 주신 서영은의 너를 사랑하고도 듣겠습니다.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랬지 님이 아니면 보상 다할 것을 사랑한다고 뵙b 은하